일석사조 해피해피 새만금 수상태양광 이야기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새만금 지역에서도 기존 개발지구가 아닌 공항 근처 미개발지역에 만들어집니다. 여의도의 10배 세계에서 제일 큰 새만금 수상태양광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볼까요? 첫째, 태양광 패널은 주로 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요. 둘째, 기업과 연구소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어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이 쑥쑥 성장합니다. 머지않아 세계로도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부자가 되겠죠? 셋째, 태양광 패널이 태양열을 받아 에너지를 생성하면 그 에너지로 백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. 넷째,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데 무려 소나무 1.7억 구루를 심는 효과가 있답니다.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중소기업 살아나고 지역경제 살아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요. 일석사조 효과! 대단하죠?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!